안녕하세요 러미입니다 신캐가 나왔으니 오악틴을 해주는 것이 예의겠죠? 첫인사에서 써보니까 둘 다 되게 좋은 거 같더라구요 근데 왜 이렇게 승부격차를 강조하는지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닙니까? 일단은 로켓단 하나 어?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 저는 원래 오악티만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튕기는 거 보니까 좀 더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주황색을 하나 한번 노려보도록 하구요 뭐야 이게 아니 오성이 이렇게 잘 나온다고? 두 번째 로켓단 하나 아 뭐야 주황색이네요 근데 저번에 아메모리 대천장이었거든요 노란색은 없고 아 레디젤이면 이거 저건데 블루스카이 이 친구 로비 세우면 되는 거죠? 아 근데 뽑기면 미쳤는데 왜 이렇게 잘 나오죠? 큰일 났네 아니 이게 30에 이렇게 못으면 이거는 멍멍이 자식인데 이거는 완전 양아치 뚜렉이죠? 오늘은 이제 밖에 나가면 뒤통수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정을 받은 상태라 당연히 빅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린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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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